대한민국 대표 올라운더로 급부상한 영탁이 힘새녀자 강남순 비하인드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를 힘새녀자 강남순 공식 계정에 메이킹커를 타서 넘는 알짜배기 강남순 마지막 비하인드 총집합 이란 제목으로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게재된 영상 속에는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한 건 한마수대 4인방이 특진을 하기 위해 강당에 모였고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영탁은 오랜만에 강당에서 수상하는 분위기, 나며 과거를 회상하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고 이어 리허설을 하며 1인 다역하는 송진우의 모든 것이 재밌는 영탁은 웃음이 빵 터져 누가 옆에서 자꾸 피식거리는 거야가 웃겨서 죽는 줄 알았네라며 찐으로 행복한 웃음을 보여줬다. 웃음 바이러스가 제대로 퍼진 촬영장이 웃음을 참는 현장이 되자 컷 하는 소리와 함께 영탁은 눈을 감고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어 이유미와 옹성우가 티키타카 하는 동안 본캐를 꺼낸 영탁은 뒤에서 송진우에게 신사답게 안무를 가르쳐주며 촬영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도 즐겁게 보내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어 본격적으로 송진우에게 신사답게를 1대1 코칭을 해주던 영탁은 정해진 안무 뒤에 막춤타임 넣어 송진우 안에 내재되어 있던 끼가 터져나오자 영탁은 또 웃음 버튼이 눌러져 한참을 웃으며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달궜고 분위기가 확 바뀌며 변호성을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마수대 형사들이 뉴쇼에게 한마디씩 던지며 옹성우와 이유미는 뉴쇼 안 돼 안 돼 하자 한 수를 더 뜬 영탁은 죽기 전에 새카라도 같이 찍어라며 팬심 또 진지한 상황에서 변호석과 대치하며 심각한 순간에 송진우가 소리치자 연기자 모두가 우참했고 컷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빵 터지자 영탁은 야 웃기려고 하지마 라며 일치만이 절대 아니라며 오해라는 송진우의 말에 웃음꽂이 가득 핀 촬영장으로 순식간에 변했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함께 촬영한 배우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힘센 여자 강남순 촬영을 마무리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마수대 형사님들 진으로 사이가 좋아 보이고 촬영 분위기만 봐도 보는 내내 즐겁네요. 영탁, 희식 스봉, 참마 마수대 형사들 케미가 완전 찐이네요. 마수대 계속 쭉 보고 싶은 건 모두가 그럴듯 빨리 시즌 3로 우리 마수대 형사님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마수대 형사님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어도 못 보네. 마수대 형사님들 덕분에 주말이 기다려졌어요. 힘센 여자 강남순 마수대 형사님들 특진 제복이 넘나 잘 어울립니다. 라며 마수대 형사님들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마수대 형사들의 케미가 드라마 보는 재미를 더한 JTBC 토일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최종의 시청률은 전국 10 4% 수도권 11.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경신 속 비지상파 1위를 차지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